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서 화물목록을 가져와. 꼼꼼히 확인하도록. 알겠습니다. 그, 기억이 떠올랐소. 그래, 연구일지. 아직도 여기 있어. 내가 알아서 사라져줄게. 급소를 제대로 공격하면 한방에 무너져서 고철더미 신세가 될걸? 그럴 기회가 과연 있을까? 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이란, 손님이 한 명 더 있었군. 어? 최소한 난 꽁꽁 묶여서 애벌레처럼 꿈틀거리진 않거든? 누구보고 애벌레래? 얻어, 촬영. 근데 범아, 시그마가 아키온 스톤들을 다 사용하면 천하무적이 되지 않을까? 너 지금 뭐하는 거야? 그걸 알려주면 어떡해? 비껴! 어서 시그마를 막아야지! 이란, 이란. 내가 정말 늦었을 거라고 생각하나? 하아, 금속시대여 다시 돌아오라!